회계란 무엇일까요? 좀 전에 자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삼성전자가 본인의 영업이익이 얼마가 났는지를 공시를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결국은 기업이 일정한 기간에 경제적인 활동을 측정해서 이익이 얼마가 났는지 그리고 또 자기네들의 자산, 부채, 자본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요약해서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하는 측정해서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보통 회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회계 시스템을 통해서 산출되는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는 각종 다양한 정보 이용자들이 있는데 이 정보 이용자들은 이렇게 산출된 재무제표들의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각종 의사 결정들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정보 이용자들한테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정보 이용자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기업 내부에서도 회계 시스템을 이용한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각종 의사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부서를 보면 가격 결정을 위해서는 원가를 알아야 얼마의 이익을 붙여서 판매 가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결국 원가 정보를 알아야 가격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재무 부서도 또한 자금의 조달 방법이나 얼마만큼 배당을 할지 등을 결정하는 것도 회사의 성과나 자금의 상태, 여러 가지 회사 사정들을 알아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회계 정보를 통해 산출됩니다 인사부서의 임금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연도에 임금 인상을 얼마를 해둘 수 있을지는 회사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 정보를 알아야 임금 이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들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성과에 따라서 각종 보너스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려면 성과 평가를 해야 되고 이 성과 평가 역시 회계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정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내부 이용자들 말고 회사 외부 이용자들 또한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각종 투자 의사 결정들을 합니다 그 예로써 주주, 금융기관들의 채권자 그 다음에 회사와 거래하는 거래처 그 다음에 회사의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자 그 다음에 경영자들의 보상과 관련되는 노조 그 다음에 정부 이런 각종 규제기관 이런 규제기관들도 역시 회사가 공시하는 회계 정보들을 이용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데요 이는 찬찬히 다음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자본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각종 플레이어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투자자들입니다 투자자들은 예를 들어 투자는 두 가지 종류의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업의 주식을 사들여서 주주가 되는 형태로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용함으로써 회사의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기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 두 가지 투자를 하기 전에 보통 투자자들은 회계 정보를 통해 기업에 관련되는 각종 성과 지표들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산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주식의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보통 그런 자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주식을 투자를 할 것이고요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고 그와 관련되는 이자를 받고 만기에 투자한 금액의 원금을 회수받기 위해서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주식이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혹은 이 회사가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 만기의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여야만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회계 정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 정보는 경영자가 작성을 해서 제공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경영자가 임의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회계 정보를 투자자들한테 제공해 줄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외부 감사인이라는 공인회계사들이 회계 정보를 들여다보고 그 회계 정보가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올바르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객관적인 의견을 표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영자는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 그걸 보통 감사수수료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경영자는 보통 굉장히 우수한 감사인에서 감사를 받았다는 것이 본인의 회계 정보의 신로성을 훨씬 더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유명한 감사인들하고 감사를 맺어서 그 감사인이 회계 정보를 보고 독립적인 의견을 표명해 주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몇 가지 대우조선 해양이나 회계 부실 사건들에서 보듯이 반드시 회계 외부 감사인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회계 감사인이 경영자들로부터 감사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들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회계 감사인들은 회계 감사의 실패로 인한 것들이 나타날 경우에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평판을 잃고 이 회계 시장에서 퇴출되어 있는 위기도 있고요 또한 법률적으로는 여러 가지 투자자들이나 정보 이용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위험도 줄여야 하고 또 경제적인 이득도 취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게 첫 번째의 감사인들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경영자들입니다 이 경영자들은 본인이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같이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켜야 되는 이해관계도 있지만 역시 때에 따라서는 본인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혹은 채권자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의 보너스 성과가 보너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이익을 상향으로 조작해서 공시를 한다든지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나 혹은 주주들은 이러한 경영자들의 행동을 잘 모니터해서 본인들의 이해관계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보너스 계약이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플레이어는 재무 분석가 혹은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회계 정보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따라서 보통 어느 특정한 산업에 속해져 있는 여러 가지 회사들을 밀접하게 모니터하고 그러한 회사들의 이익 수치가 어떻게 될지 혹은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분석 보고서를 투자자들한테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주가와 관련되는 영향들을 시장에 제공을 하기 때문에 보통 시장이 기대하는 이익치를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앞서서 본 자료화면에서 깜짝 실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기준이 되어지는 벤치마크가 있어야 될 텐데 보통 이러한 재무 분석가들의 이익 예측치를 기준으로 그것보다 더 높은 이익 실적치를 발표할 경우에 보통 깜짝 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용평가 기관인데요 신용평가 기관은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들이 그 회사들이 이익을 내서 이자를 제때 지급하고 만기의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역시 이 신용평가 기관들도 그 경영자들, 그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 신용평가 기관들도 역시 회계 전문가들로서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채권과 관련되는 위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인데요 기업은 채권을 발행해서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빌려올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의존하는 비율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들은 굉장히 큰 규모의 금액을 한꺼번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채권자들과 채권에 투자했던 투자자들과 이해관계가 되게 비슷합니다 금융기관들도 대출을 해줬을 경우에 대출이자와 원금을 제때로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를 위해서 역시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그거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감독기관 즉 정부의 감독기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국세청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를 평가하는 기관들이고요 이러한 자본시장에서 각종 금융감독원 은행이나 보험을 감독하는 그런 감독원들도 이러한 경영자들이나 앞서 말했던 여러가지 플레이어들이 제대로 룰에 의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가지 플레이어들의 역할과 그들의 인센티브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회계 정보는 어떠한 형태로 투자자들 혹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되는가 바로 재무제표의 형태라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요 재무제표에는 크게 네가지의 주요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첫번째 재무상태표라는 것이 있고요 재무상태표는 대차대조표라고도 예전에는 불렸습니다 영어로는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어느 특정 시점 예를 들어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의 금액이 얼마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두번째 손익계산서는요 income statement이라고 하는데요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역시 앞서서 봤었던 자료화면이랑 비슷한데요 삼성전자가 발표했던 어느 한 분기 동안 혹은 1년 동안 본인들이 창출해낸 영업이익이 얼마이고 라고 보고하는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이 만들어낸 이익과 손익을 보고해주는 역할을 하는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입니다 세번째로 현금 흐름표는 기초의 현금과 기말의 현금의 증감 부분이 있을텐데요 그 증감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유동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동성과 관련돼서 현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순이익도 중요하지만 현금 흐름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기업이 단기 중에 일정 기간 중에 현금이 얼마만큼 증감이 됐고 그 증감되어 있는 원인이 어떠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재무제표가 현금 흐름표입니다 자본 변동표도 역시 기초의 자본과 기말의 자본 사이에 변동이 얼마만큼 이루어졌고 예를 들어 증자가 이뤘었으면 증자가 얼마만큼 이루어졌고 이익이 얼마만큼 낫기 때문에 증감되는 자본이 얼마였고 그 다음에 단기 중에 일어난 배당 금액은 얼마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재무제표를 말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들은 보통 기업과 관련되는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 코스를 통해서 저희가 재무제표가 이러한 재무제표들이 어떻게 작성되는지를 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재무제표의 공시의 예로써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보고 그 재무제표가 어떻게 공시되어 있는지 형태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무제표의 예는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인데요 재무상태표의 맨 위에를 보면 2016년 12월 31일 현재라고 써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기간이 아니고 어느 특정 시점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맨 처음에 자산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동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각종 자산의 리스트가 쭉 나오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번 학계를 통해서 배울 겁니다 맨 밑에 가면 자산의 총합계 자산 총계에서 총계를 구해놨고요 그 다음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각종 부채 리스트를 쭉 나열하고 있고 부채 총계를 구해놨죠 그 다음은 자본 항목입니다 그래서 자본 항목의 리스트를 쭉 하고 자본 총계를 구했고 그 다음에 부채와 자본 총계를 해서 총합이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와 달리 어느 특정 시점이 아니고 맨 위에 보면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어떤 특정 기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발생했었던 수익 그 다음 항목이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을 구했고요 판매비비, 일반관리비를 빼고 영업이익을 또 구했고요 또 각종 비용과 수익들을 내놓고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고 단기순이익을 구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에서 저희가 예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예제와 형태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본격적으로 재무제표의 작성 원리를 들어가기 전에 이 자본시장에서 각종 플레이어들이 누가 있는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재무제표의 4가지들을 소개했고 각각 의미하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그 다음에 그리고 예제로서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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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